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내꺼리 왔나? 어! 됐다! 안녕! 안녕! 저 염색했어요! 짜잔! 핑크색! 핑크색으로 염색했지롱! 진주도 붙였지롱! 보여요 여기? 이거 진짜 붙인거다요? 고리도 걸었지롱! 귀걸이도 했지롱! 짜자잔! 귀엽죠 귀엽죠? 오늘은 핑크에 잘 어울리는 필터를 입혀봤습니다 짠! 안녕! 저는 이제 공감 무대 보여주면 안되나? 네 공감하기 전입니다 이렇게 오늘 공감을 위해 염색을 했는데요 진짜 공감을 위한 건데 아직 제일 짧은 머리가 좀 티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염색을 했답니다 염색한 거 보여주려고 왔습니다 뿅! 염색한 거 염색한 거 염색한 거 밥 먹었나요? 밥 먹었어요 낙지수제비 그리고 그 붕어빵 과자붕어빵 보여드릴까요? 아니 진짜 신기한 게 원래 초코맛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초코맛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! 호떡 품은 붕어빵 똑같은 거 같은데 호떡 맛이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귀여운 건 뭔지 아세요? 짜자잔 귀엽죠 하.. 아무튼 그렛다는 그럼 이따가 자라보겠습니다 화이팅 음? 공돌이 선생님 아니 지금 중요한 건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붙여진 큐빅과 이 고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란 말입니다 전 이제